10년 뒤 우리 서로 각자 어떤 모습일지 해미 우리 힘들게 하고 무시했던 것들한테 보란듯이 복수하자 꿈이 소박하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는 확실히 알겠다 널 강호그룹 강인하 회장으로 만드는 거 이럴니 내가 안 돼요 걔네 아버지가 걔네 엄마 죽었대 넌 우리하고 다른 냄새가 나 강호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갖고 싶어 내가 완벽하게 만들 거니까 핵심만 말할 때 드디어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어